서울의 시내버스 요금이 8년 만에 300원 오릅니다. 서울시는 12일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조정안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카드 기준 버스와 지하철 기본 요금은 각각 300원, 150원이 오릅니다. 특히 지하철 요금은 1년 뒤 150원을 추가 인상할 방침입니다. 이번 요금 조정은 기본 요금만 오른 것으로 거리당 추가 요금은 동결했습니다. 서울 버스는 8월 12일, 지하철은 10월 7일 첫차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